만약 그녀가 없었더라면 어둡고 축축했던 내 삶에 그녀가 없었더라면 그랬다면 얼마나 나는 얼마나 정수현 대학 때부터 자기 곡등이로 유명했다며 언니한테는 늘 신세만 지내 자기 착하고 맘 여리니까 딱 붙어서 안 떨어졌더라고 아니야 그런 거 어금치임하고 찝찝한 게 아 그거 당신 못 느껴? 언니 나 당분간 언니 집에서 지내면 안 돼?